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하세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두려움의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얘기하려고 해요. 두려움도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실체가 있는 두려움이 있고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미 경험해본 두려움을 또 느끼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경험한 것이 무서웠고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또다시 그것을 경험하게 될까 봐 두려운 경우인데요. 이건 어쩌면 분노일 수도 공포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의 끝에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실체가 없는 두려움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 불안하기도 하고 우울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 이 감정의 끝에도 역시 두려운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경험한 것이든 예측할 수 없는 것이든 결국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해결을 할 수 없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해요.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냐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냐에 따라 그 두려움의 크기는 달라지겠죠.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이미 과거에 경험한 어떠한 것이 공포로 남아있을 때 그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알지만 나의 힘으로는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그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아직도 해결책을 잘 모를 경우에 막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있는 거죠. 또 실체가 없는 두려움은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고요.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이미 코로나로 이런 상황을 지난 몇 년간 겪어왔어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보통 저는 두려움이 생기면 막 우왕좌왕하게 되고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성보다 감정이 조금 더 앞서는 사람이라서 감정이 고조되고 막 흥분이 돼요. 그러니까 내 기분을 내가 어떻게 제어를 하지 못하고 흥분이 되는 건데 이게 설레여서 좋은 흥분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과 함께 불안함 그리고 그게 계속 이어지게 되면 우울 이런 감정들이 차례로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아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고 제가 인지를 하게 되는데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나의 지금 상태를 아는 것이 그것을 치료하거나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거라고요. 지금 나의 감정이 어떻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엔 그거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두렵구나 불안하구나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우울하구나 이런 거를 인지하게 되는 순간 아주 빠르게 그것을 또 해결하려는 본능적인 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는 그 두려움이나 흥분 정도가 크지도 않고 빨리 해결책을 찾게 되고 또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앞서 말한 커다란 공포나 실체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왔을 때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바로 떠오르지가 않아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아주 감정이 크게 다가와서 사실은 힘이 많이 들죠. 이렇게 되면 빨리 그 안 좋은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어져요. 그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누구나 할 수 있고 가장 빨리 그것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다입니다. 수다를 생각하면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고 이런 거 아니면 술 한 잔을 기울이면서 얘기하는 거가 생각나실 거예요. 대부분이 생각하시는 그것이 수다가 맞습니다. 수다란 무엇일까요?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게 바로 수다죠.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얘기하고 싶어도 바로 그렇게 내 마음이 말로 표현이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차를 마시기도 하고 커피 믹스를 종이컵에 담아가서 다가가기도 하죠. 또 술의 힘을 빌어서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왔을 때 내 속마음을 얘기하고 감정을 털어놓기도 하고요. 거기까지 가는데 쓸데없는 말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이 있기에 수다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는 거 이것의 효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예전에 순풍산부인과라는 시트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배우 나무니가 수다를 떠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실종되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니가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힘들어하면서 그 친구가 나무니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되짚어보는 것이 나왔거든요. 그 친구에게 자기 남편 얘기, 며느리 얘기, 아들 얘기 이런 자기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어떤 울분, 답답함, 분노 이런 것들을 그 친구에게 다 쏟아냈을 때 나무니의 표정이 밝아지고 정말 가슴에 돌덩이 하나를 갖고 있던 것이 빠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개인의 사소한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사실 수다를 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나의 상태는 해결이 되죠. 화가 나고 막 이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못했던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던 그 상태가 해결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얘기를 하고 나면 좀 마음이 후련해지죠. 더 답답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커다란 돌덩이가 조금은 갈라지고 조각이 난 상태가 됩니다. 일상의 사소한 일은 개인의 차이에 따라 그것을 느끼는 스트레스나 불안이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누구 한 개인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느끼는 것이라면 그것을 느끼는 정도가 많이 닮아있거든요. 제가 그 사회적인 문제로 두려움을 인지했을 때 막 정말 화가 나서 육두문자를 날리고 싶고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막 이렇게 어떻게 하고도 싶고 내 마음의 감정 상태가 그럴 만큼 이제 파워가 큰 거죠. 그만큼 이 사회적인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른 거죠.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뒤에 따라오는 고통을 알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감정을 다운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제가 생각난 방법이 뭐였냐면 친구를 만나고 싶은 거였어요. 만나서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고 기분이 이래 정말 나의 걱정, 울분, 분노, 두려움, 불안, 우울 이 모든 거를 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친구가 생각났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한 라디오 채널에서 DJ가 하는 말이 여러분 힘드시죠? 수다와 연대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맞아 우리는 지금 당장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얘기라는 게 뭐예요? 대화인 거죠. 대화는 곧 수다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수다를 떨면서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 나는 어떤 줄 아니? 나는 이래서 저렇고 이래서 저래. 막 얘기를 하는 거죠. 흥분된 상태 그대로 그 사안에 대해서 같이 흥분하고 같이 수다를 떨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수다를 떨다 보면 이거를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내가 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떠냐? 혼자가 아닌 둘은 세상을 헤쳐나가고도 남을 넉넉한 힘이 있다고 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명이라도 내가 느끼는 이 고통스러운 두려움, 아픔, 분노 이런 것들을 함께 느끼고 있구나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나아지거든요. 아픈 것을 함께 아파하고 그것을 얘기하고 함께 간다는 것 우리는 함께 수다를 떨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상처는 남겠지만 상처로 인한 고통의 시간을 줄일 수는 있잖아요. 연대와 수다는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이 위로가 되는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알람을 설정해 주세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